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코로나19 피해 기업을 돕는 금융지원을 6달 더 연장합니다. 9월 말까지로 돼 있는 금융지원을 오는 2022년 3월 말까지 연장하는데 10월부터는 소상공인 지원을 받는 서비스업종에도 중복 지원합니다. 제조업의 경우에는 매출이 감소한 경우에만 금융지원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2조 2,800억 원 규모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에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리를 0.25%로 낮춰 지원하고 있습니다.